안녕하세요. 은현입니다. 제가 집보다 많이 운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505. 505? 505를 보고 계십니다. Let's get it. 프랑스 사이트 라켓몬. 항상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짓 프론스타일 라켄 좋아하는 짓은 프론스타일 레이백 몸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웃할때 몸이 슬라이드되면서 내려가는 느낌이 좋아요 안해보면 모를거에요 가장 최근에 배운 트릭은 가장 최근에 배운 트릭은 저도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비디오 보고 따라한거라서 근데 외국 애들이 사랑엄프 백사이버넌스라고 하더라구요 꼬아서 바꿔주는건데 사랑엄프 백사이버넌스 최근에 배운 트릭 가장 최근에 배운 트릭 배운 트릭 배운 트릭 배운 트릭 가장 재밌는 트릭은 페이키노즈픽 페이키로 가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코핑 쪽에서 노즈로 코핑을 때리고 바로 나오는 형식이여가지고 뭔가 기술을 했을때 이제 이렇게 때리고 바로 나오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맨날 재밌게 하는거 같아요 아직도 제대로 할 순 없는건데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 보다는 훨씬 미숙한데 인버트 핸드플랜트 배우긴 배운건데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할거같아요 외국애들처럼 외국애들처럼 동작 DSP 친구들 공통 고통 그러고 그러고 유튜브 pak 당 액 액 액 액 액 액 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